엄마 곰탕, 나는 쭈꾸미, 제게는 처음 먹는 순대, 순댓국 네, 순댓국 그녀는 네가 도라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곰탕, 저기는 순댓국 여기는 곰탕, 저는 쭈꾸미 그리고 여기 순댓국 순댓국, you like it? 봐봐, you say I don't want to try 좀 약간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했는데 아 근데 오늘, 아 먹겠다 했는데 조금 아,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아니야 했는데 지금 맛있어 맛있어? 너 스타일? 야, 나 좀 봐봐 어? 어 캐나다에서 어, 땡큐 땡큐 얘들아, 이거 순대 어, 에피 역시 찍어서 먹어, 한일 먹고 먹어봐 그래, 나도 몰라, 그냥 먹어 맛있어? 순대 맛있어? 이렇게 잘 먹어, 여기? 순대 좋아하네 처음 먹는 거, 순대 루쩔님도 순대 맛있어? 응 또 먹어, 에피 순대 맛있어? 응 음, 안전겨 맛있어 순대 수홍 하하하 지금 방금, we just finished dinner 아, never been so sad 그리고 잠깐 걸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걸으러 나왔어요 이제 너무 잘 먹었던 일 이제 많은 것들 많이 다녔다 많이 지렀다 많은 곳곳에 새로운 음식 다녔다 새로운거 네, 너무 맛있어 아, 첫 번째 너무 즐거운 것 같네요 정말? 저기요 어디서 돌아올까요? 현실적으로 5년 정도 5년 정도 5년 정도 5년 정도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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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이터 데이터 저녁에 데이터 데이터 왔어요 수박 한국 와서 둘이 나이스 시 야야야 벨리빅 왜? 히히시 왜? 스타벅스 끝났어 마지막으로 모든 걸 해야 할 것 같네요 다 원래는 오늘 우리 서포스 비 고 투 팔리스 왜? 경북군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짐살이 더 취소하고요 그냥 짐살하고 마무리하고 영상 좀 만들고 The girls miss hope 야야야 But I think they appreciate more when they grow up 야야 We cannot do everything for them 그리고 스타벅스 와서 이거 오더 하고 이거 샀어요 이거 우리 애들이 옆집 제프랑 엠버한테 이거 사주셨다고 해서 하나는 스페셜 오디션 네 코리안 오디션 이거는 이제 서울 이거 샀어요 나이스 나이스 퀴즈 한 사람당 23,000원씩 걷어서 샀어요 이게 코리안 에디션 짜잔 이거는 제프거 이거는 엠버 한국거 이뻐 이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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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고 내일 비행기 타고 집에 가자 우리 코리안 코리안 피플 라이트 오케이 오늘은 한국 가는 날이에요 오전에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잠깐 왔는데 이사 이사하시네 책을 받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다 원래 넣었다 그냥 빼고 보내게 돼 일부만 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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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얘네 근데 버거킹 처음 먹어 봐 왓디 괜찮아 아이 또 또 너 행복해? 여전히 주시나? 시즈 왓퍼 와퍼 와퍼 맛있어 니가 와퍼 다먹었냐 거기다 이게 캐나다 거기 더 맛있어 니 아빠 말이야 여기 캐나다보다 한국 가나다 버터는 여기 비교해 보이지만 처음이야 아주 보여줘 언니한테 빨리 고맙다 그래 야 고맙다 했어 언니한테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가 갈게 잘 챙겨 알았지? 저기 우리 짐도 늘었고 다섯매라서 택시 타고 갑니다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어떻게 시간이 5주가 딱 지났네 수화물 4개랑 기내 2개 다 들어갔네 신기하네 인사해 어 야자 이제 이렇게 올 일 없다 힘들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일로다 가요 고마워 땡큐 안녕 안녕 너네 인사 안녕 우리 다시 캐나다 돌아가 어때 슬퍼? 너는 슬프고 로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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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하고 싶어 여기 있고 싶어 근데 에피는 좋아? 좋아 쟤는 이상해 쟤가 너는? 쟤가 너는? 쟤드야? 쟤드야? 너는 더 기다려야해? 어 난 가고싶어 이제 열심히 놀았다 많이 놀았다 여기 쟤드야 쟤드야? 쟤드야? 저희 공항 왔어요 이제 갑니다 정확히 5주 만에 가는 거예요 또 나 감회가 새롭네 이제 다 끝났어 티켓댕 끝났어 왜 이거? 이거 뭔데? 100스텐 누가 줬어 안 돼 아까 말한게 삼촌 이거 준거지 삼촌이 이거 뭐하라고 이거 뭐하라고 주셨어 몰라 아야야야 그냥 이거 일풀 때 엄마한테 말해 말했어 가자 가자 이거 이거 포켓몬이야? 어 이걸로 저녁 사먹어 오케이? 저녁 사줘 너 고마워 가자 가자 어 안녕 어 이제 가자 탑승동 옮겨야 돼 탑승동 옮겨야 돼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우리 터미널에 가야 돼 고마워 한국 에폴트 엄청 크지? 어? 엄청 커? 이리와 어디가 계속 가야 돼 너무 커 그치? 어?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와서 이거 구경 못해 시간을 맞춰서 왔어요 이제 공항 안에서 트레인 타는 거야 왜 너무 크니까 그치? 터미널이 여러개야 우리는 터미널2 알겠어? 알겠어 로즈 응 저거 타자 이제 왔다 왔다 우리꺼? 어 우리꺼 아 이거 타고 타는데 터미널2로 가는거지 우리 시아버지가 애연 가세요 그래서 담배를 드리면 안되는데 담배를 사가야 돼 그래서 담배를 드리면 안되는데 담배를 사가야 돼 돈까스 나왔네 돈까스 먹어 잘라줄게 기다려봐 어? 이거? 아 그거 소스 소스 아 몰라 나도 스프 스프 크림 스프 같아 지금 먹어 이따 기내실 맛이 없어 알았어? 네 네 네 네 네 네 돈까스 돈까스 사이보스 이거는 시푸드 도브소 이거 컴스위드 포크 너 먹으면 좋겠어? 네 너 진짜 급하게 밥 먹고 45분부터 탑승인데 지금 42분이에요 하하하 저희 게이트는 111 밥 다먹고 탑승 보딩전의 시간이 좀 남아서 구경해요 하스쿠치 아 아 우리 웨스트젠트 언제 온거지? 저기 왔어 여기 보면 여기 있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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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지? 공항 엄청 크지? 공항 엄청 크지? This airplane parking lot is huge It's like 25 million parking lots 아 뭐래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로즈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리 와봐 엄마 와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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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 비행기 가죠 비행기는 한국사에 보내보셔야 돼요 저희는 아 그래? 얘들아 그거 톡톡 터지는 거야 슈팅스타 그거? 응응 먹어봐 빨리 깨물어봐 빨리 깨물어봐 커피 캔디요 어어 먹어봐 맛있어? 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다 먹는걸 열심히 이상하지? 슈팅스타 맛있어? 톡톡 튀지? 그래서 먹여주고 싶었다 애피 톡톡 튀어? 응 아빠 줘 아빠 아이스크림 큰아자도 잘 먹고 두명도 잘 먹고 맛있어? 이시려? 오 노 아오와 굿바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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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아아 아아 저기 있지 웨스트잣 웨스트잣 어허 소 빅이야? 아니야 우리 건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아아 야 이제 한국 이제 한국 떠나고 캘걸이 가는 기분 어때? 릴리 세드 세드야 진짜? 이벙 어 그래 한국이 그렇게 좋아? 진짜?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제 이제 끝이야 너무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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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가고 싶어 한국도 좋아 한국도 좋아 근데 내가 생활하는 것은 이제 캐나다니까 저는 캐나다 집 가고 싶어요 이제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충분히 놀았어 다 이렇게 충분히 놀고 가야지 다음에 또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래? 그래? 그 앉자마자 또 알아서 또 얘기하고 어? Bye Korea See you next year See you in 5 years 여기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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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채 첫 끼는 잡채와 쿠키에요 잡채지한테는 잡채가 아니라 그냥 누들 누들이에요 가고 싶어 물고 싶어 너무 바다 다 벌렸어 일어나 이제 캐나가 왔어 좋아? 어 해피? 안야? 아냐? 갓가리 Aprile Are you hungry? It's kali The city is April 갓가리 도착했어요 안녕! Welcome to Calgary! We came to Calgary! We came to Calgary, beautiful sky! I think it's empty, right? Yes! Of course, if you look at Calgary in Korea, there's nothing to eat. Our house has all the trees. There are all the trees here. Oh, it's pretty! Oh, it's a flower! It's a flower! It's pretty! Let's go to the house! Do you like it? Go to the shower! We came to the house! That's it! Our house is the best! Oh, it's pretty! It's so good! I've got to go to the house soon. Just to eat it! 200? Oh, what? 100,000 won! 100,000 won! 100,000 won! 150,000 won! 100,000 won! expensive! I want to come to the house in the store! 150,000 won! 150,000 won! Did you sleep well? Are you sleeping well? You're still sleeping? Li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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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sleeping? How are you sleeping? You're sleeping well? Yeah, I'm sleeping well. How are you sleeping well? Okay, go! Good morning! Today, I am sleeping in Korea and the day to meet in Korea. I need to go to school but I can't wait to sleep. Just go to bed! Lillie, come here? Lillie, look at that door, did you sleep well? Oh, beautiful! Banana tree! I can't sleep again! Banana tree! 아니 여기는 단풍이 저희는 노랗게 단풍이 들거든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지 엄청 이쁘다 그치 이쁘 왔어? 아니 아까 아침에 왔다 다시 자러 갔어 Daddy My butt is in heaven 아니 아니 Listen what Lily say My butt is in heaven Your butt, shouldn't it be your back? No Oh my god 우리 그동안 바닥에 자가지고 맨날 엉덩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침대에 자고 나서 How was the first day in Calgary? I missed for you I was sleeping on the floor Why? Very good for my butt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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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그리웠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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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is still sleeping? She's sleeping, I haven't had it 아하하하하 I have her door open 아야 저희는 이렇게 개거리에 잘 도착하고 잘 이제 첫날이어서 아직 시차는 적응 못했지만 여하튼 오늘 애들은 학교 가는 날이지만 안 보네요 오늘 애들은 학교 가는 날이지만 안 보네요 시차 적응 퍼스트 시차 적응 퍼스트 OK OK G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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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time is it? Like 9 o'clock No, 10 o'clock 10 o'clock 10 o'clock 이제 아침 먹을까? 서준 이만 커플 소고 어 정 이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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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침은 그냥 원래 먹던 대로 Back to normal Oh no 왜? You go salad, egg, fruit, and tea 에피 OK 에피는 약간 콜록콜록해요 이제 많이 놀아서 드디어 이제 약간 네 네 넣었어, 넣었어 네 돌아가면서 애들 다 OK 얘네들 비행기 안에서 에어컨 때문에 지금 콜록콜록해요 이제 밥 먹자 어때? 좋아? 집에 돌아오니까 아니요 하하하 밖에 와봐 옐로우 옐로우 바나나 어 그래도 캐나다의 가을을 놓치지 않고 한국의 가을은 맞이하지 못했지만 짜잔 랩 랩 감사합니다.